안녕하세요. 짱가몽입니다. 오늘은 짱가몽의 도설, 도자기 이야기 11번째, 명홍무자기 이야기 3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양한다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고요. 문양편에서 책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줄친 부분만 읽겠습니다. 나머지는 카메라에 담겼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됩니다. 홍무청화의 문양과 원청화 문양을 비교를 해보면 거의 시대적인 상황이 거의 원말 명초이기 때문에 거의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승전 개후, 원말을 이어서 하면서 영락선도까지 과도기를 해 준, 어떻게 말하면 시대적인 다리 역할을 해 준 거죠. 그래서 우선 홍무청화의 문양은 원청화의 문양과 비교해서 우선 소재가, 소재라는 건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 소재, 재료가 원나라 때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집니다. 격감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양은 기본적으로 당초문. 당초문은 당나라 때의 풀 모양이다 이런 건데요. 이게 만초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슬람 쪽에서 나온 거에 의하면 팔메트 문양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꾸불꾸불 된 덩쿨이라는 뜻이거든요. 덩쿨 모양인데 덩쿨 모양은 자선 만대까지 복록과 장수가 끊임없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다는 길상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당초문과 절지화의 문도 위주가 되어 있어요. 절지는 한 송이, 두 송이씩 끊어낸 거죠. 당초문하고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당초문은 다른 말로 전지화의 문을 더 많이 쓰죠. 그래서 전지화의와 절지화의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운용문이 나오고요. 운용문은 글자 그대로 구름 속의 용이기 때문에 용문양은 원대, 명대, 청대 다 가리지 않고 나옵니다. 용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상징하고 황제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정원, 소경류, 정원에 있는 풍경 같은 걸 소재로 삼은 거죠. 그래서 소재가 원대에 비하면 되게 단순하고 동물 문양들이 대량으로 감소합니다. 원대에는 기림문도 많고 봉황문, 봉황목담문 이런 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또 학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역사인물고사문도 굉장히 많습니다, 원나라 때는. 원나라 때 시곡이 많이 발달을 해서 서상기라든지 인물고사도를 얘기하면 가장 유명한 게 원청화 중에 대표적인 게 귀곡자 하산도. 그다음에 소화, 월화추, 한신. 소화가 달빛에서 한신을 추격한다는 유명한 고사. 그다음에 위지공, 단편, 구주. 당태종을 위기에서 구한 그런 뜻을 가지고 도자기에다가 인물고사를 표현을 한 거죠. 삼고초료, 다른 말로 삼고모료라고 그러는데 삼고초료도 있고. 왕소군이 흉노족한테 시집가는 소군 출색도 이런 유명한 인물고사들이 많은데 홍무 때는 정말 물론 홍무는 청화도 그렇고 유리용도 그렇고 도자기 자체가 그렇게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청화보다는 유리용이 많은데 유리용과 청화는 기형이 똑같기 때문에 같이 소송을 해서 세상에 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워낙 오래됐고 보관 상태가 그렇게 안 좋았는지 청화자기는, 홍무 청화자기는 단편만 보이고 많은 부분들이 출토로 해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문양 때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고요. 보통 문양을 처음 하기 때문에 주문양이라는 용어가 있고 종속문양이 있습니다. 주문양은 보통 도자기를 봤을 때 한 50%에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 문양이죠. 거의 복부 부분에 시문이 되어 있는 걸 나타낼 수 있고 종속문양은 구연부나 굽 밑에 있는, 특히 어깨 부분에 있는 걸 종속문양이라고 합니다. 메인 문양이죠. 주문양은 절지화문이 자주 보이는데 꽃은 모란, 국화, 동백, 석류, 연화. 연화는 연꽃을 말하고 영지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당초라고 해서 제가 옆에다 쓰지만 만초문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모란, 국화, 연화가 거의 대표 선수죠. 모란은 우리는 한글은 모란이라고 하는데 목단이라고, 한자는 목단이라고 나오죠. 목단, 국화, 연꽃 이 세 종류가 당초 주문양이고요. 정원, 소경이라는 건 밑에 배경, 백그라운드는 주겹호석, 대나무와 호석.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죽석이라고 해서 축수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나옵니다. 거의. 그리고 파초문이 나오고요. 파초석도 나오고. 느슨한 송중매. 송중매는 사무도를 가리키는 거죠. 세안사무. 종속문양은 당초문, 회문, 인동초, 여의운견문, 초연문, 변형연판문, 해수문, 해도문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이런 종류가 있다는 계열을 여기서 설명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홍무총화자기는 조금 원나라 때보다는 영선자기, 영락선덕자기로 넘어가는 과도계에 있기 때문에 조금씩 변해갑니다. 그래서 홍무총화자기는 원때의 문양도 비슷하고 또 영락선덕제의 문양하고도 거의 비슷하기도 하고 헷갈리긴 하지만 뚜렷하게 대비되는 점이 있습니다. 오늘 그 점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연당초문이 있는데 전지연화문이죠. 전지연화문. 화판은 맥립형, 변형 맥립형이 있는데 맥립형이 보리알 같다 이런 뜻인데 쭉 설명을 하면 연주형이라는 것은 목걸이를 가리킵니다. 연주라는 게 목걸이. 그런 목걸이의 알갱이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쭉 읽어보다가 맨 밑에는 원나라 때는 이파리와 대화대엽. 꽃도 크고 잎도 큽니다. 하지만 홍무총화자는 뚜렷하게 작아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따가 그림이나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면 지금은 아니다. 연당초문은 사진이 아니고 그림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림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왼쪽 윗부분에 국당초문, 전지국화문이죠. 국당초문에서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국화문양이 좀 독특합니다. 워낙 홍무제가 국화를 좋아해서 국화문이 특이한데 타원형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타원형을 했던 편국화문, 편은 이제 편평하다는 편자고요. 편국화문으로 해서 편국문 그럽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이 화신 부분에 격사로 해서 사망경문, 이렇게 비스듬하게 되어 있는 빗살무늬같이 그물만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고 테두리를 하나 이렇게 딱 두른 다음에 흰색으로 된 꽃부분이 있고 뒷부분에는 흰색이 테두리가 있으면서 그 테두리 안에 또 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양들이 꽤 많이 나오게 됩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런 문양인 거죠. 편국화문입니다. 타원형으로 그렸으면서 조금 아까 그림으로 나온 걸 또 시청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능구대반이죠. 능구대반의 가운데 있는 건 전지, 국화문, 국당초문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진으로 잘 또 이미지를 기억해 두시고요. 이런 거, 이런 국화문이 많은 도자기가 나오면 홍무 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은 카메라에 담으면 이런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국화가 종류가 세 종류인데, 1종, 2종, 3종이 있는데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모양이 국화문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모란꽃은 이런 모양이 됐는데 이따가 원나라 때 거랑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란, 목단문이죠. 목단문은 꽃송이는 원청화작의 화판 테두리를 작은 연주문, 여기도 연주문이 자꾸 나오는데 이게 목걸이의 알갱이를 뜻합니다.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연주문 스타일로 장식해서 희게 노출하는 수법과는 다르다. 그래서 원나라는 희게 노출하는 수법을 쓰는 거죠. 그래서 명홍문은 구륵으로, 구륵은 테두리 선을 그을는 걸 얘기합니다. 바깥선이죠. 구륵으로 윤곽선을 잡은 후에 전부 칠하지 않고 윤곽선 내의 흰 노출 부분만 남겼다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말로 설명해봐야 정말 잘 모릅니다. 그래서 원대와 이렇게 보시면 원대는 이런 스타일로, 아까 연주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얘기했거든요. 여기 동글동글하게 흰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게 목걸이의 그 부분하고 똑같다. 그래서 연주문이라고, 연주 형태라고 표현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원청하 자기의 목단문에 매병이 됐건 호, 관이 됐건 간에 이런 아주 만개한 목단. 그다음에 옆에는 입도 굉장히 크죠. 그래서 대화, 대엽의 스타일이다. 그러는 건 작아졌습니다. 이게 홍무대의 전지, 목단, 여기 글 나왔죠. 전지, 목단 비교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흰 테두리만 남겼다 그러는 거죠. 흰 테두리가 이렇게 남겼다는 겁니다. 얘는 흰 테두리가 아니라 연주문 형식으로 목걸이 알갱이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는 대별이 되는 거죠. 왜냐? 대화, 대엽이면서 큰 꽃과 큰 이파리면서 여기는 이파리도 작아지고 꽃송이도 작아집니다. 그리고 여기는 연주형이지만 여기는 그냥 흰 테두리를 남겼다. 이것만 딱 보면 명확하게 목단문이 원나라 때와 홍무대는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는 겁니다. 비록 흑백 사진이지만 말이죠. 그리고 또 밑에 가면 연판문이 있습니다. 연판문도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쓰는 연판문은 변형된 연판문이죠. 변형된 연판문입니다. 그래서 변형연판문이라고 하고요. 원청화자기의 그것에 비해서는 비교적 변화가 큽니다. 형체는 원대의 직병 반각에서 직병 호각으로. 중국말을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그대로 쓴 것 같은데요. 프레임들이 함께 붙어있어서 중간에 틈새를 두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카메라에 담았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 위에 사진이 우리가 공부하는 대명 홍무제 때의 변형연판문입니다. 그냥 연판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변형연판문 무슨 특징이 있을까요? 붙어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연판문이. 그리고 직변 호각이라는 게 반각은 이게 직사각형처럼 윗부분도 직선인데 얘는 둥그렀다. 호를 이뤘다. 이런 밑에 있는 설명이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밑에도 이렇게 꼭 윗부분이 둥그렀죠. 둥그렀고 붙어있습니다. 얘는 칠을 했고 얘는 칠을 안 했다는 점이 이런 종류도 있고 이런 종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밑으로 또 보여줬는데 역시 붙어있다. 얘는 칠을 했고 얘도 칠을 했네요. 그리고 여기 앞 있는 테두리가 좀 호를 이뤘다. 좀 이렇게 둥글둥글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는 이제 살짝 틈이 있는데 이런 스타일도 있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연판문은. 그래서 그럼 원때는 어떤 스타일이었는가라는 거죠. 원때는 이런 스타일입니다. 원때는 이런 스타일. 분명히 이제 다르죠. 얘랑. 홍무때랑 다릅니다. 이렇게 틈새가 있고요. 여기도 틈새가 있고요. 여기도 틈새가 있고. 이렇게 틈새인데 이제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좀 칠한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매병에도 관에도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끝의 부분이 둥그러지가 않죠. 반각. 반각이라는 건 이제 직사각형처럼 돼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이제 둥그러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게 이제 직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형된 연판문이 이런 스타일인데 또 안에 있는 내용물도 다 다릅니다. 이런 스타일로 돼 있고 여기 회오리 문양이 있고 여기 이제 여의 운견문 같은 게 이렇게 조금 조금씩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는 이건 이제 잡보, 팔보문이 들어갈 수도 있고 잡보문이 들어갈 수도 있는 이런 스타일로 돼 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접어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비교해 보면 테두리의 테두리가 위가 직선인데 얘는 호가 있다. 그리고 대명홍무 때는 붙었는데 명때는 이렇게 다 붙었는데 여기는 원때는 다 떨어져 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도 조금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잡보나 팔보문이 들어가 있으면 원때일 확률이 많습니다. 여기는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이런 스타일들을 다 기억을 하시면 시대적 특성이라고 어저께 단대라고 시대를 끊어내고 시대를 구분한다. 이런 뜻일 때 이런 걸 보시면 구분해내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원청화라고 어디 도자기를 갖고 왔는데 마음이 붙어 있다 그러면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연판문이었고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그래도 그리기 때문에 카메라에 담아보면 설명을 한 겁니다. 틈새를 두지 않았다 뭐 이런 거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연판 내부에는 보상화 등의 간단한 문양을 넣었고 연판 내에의 보상 단화나 여운드문은 홍무청화작의 특유의 특징이다. 이런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초연문을 보겠습니다. 초연문. 초연문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홍무대의 초연문이죠. 거치문처럼 톱니바퀴처럼 이빨이 이렇게 쭉쭉쭉 있고 칠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사선으로 쭉쭉쭉 걷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 있는 인맥에 이게 좀 벌어져 있죠. 이렇게 틈새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쌍층이라고 해서 얘가 앞면에 나오고 또 옆에 사이사이에 또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이제 이 밑에 이렇게 쓴 겁니다. 입 끝이 약간 둥글며 테두리가 거치형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되어 있고 줄기를 이제 쌍선으로 해서 색칠하지 않고 희게 남겼다. 양 초엽 사이에 다시 또 초엽을 중첩시켜서 쌍층 초연문을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대는 어떻게 됐을까요? 원대는 원대 초연문이 여기 있네요. 원대 초연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대 초연문이죠. 그럼 아까 그 이쪽이랑 조금 다르죠. 아무래도 인맥에 아까는 이제 흰선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이렇게 진하게 칠을 했고 옆에도 진하게 칠을 했습니다. 그리고 얘도 쌍층을 썼고 또 한 개씩만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홍무대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한꺼번에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걸 뭐 복살해서 같이 이렇게 놓고 해야 되는데 이거 성의가 없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아무튼 자료니까 그렇습니다. 초연문 봤고요. 회문이 있습니다. 회문. 회문 한번 보겠습니다. 회문도 특징이 좀 다릅니다. 자, 보실까요? 회문, 명홍무대 회문은 이렇게 점 보고 위로 올라가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제 굴러갑니다.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굴러다가 한 바퀴 다 돌고 나서 이쪽에서 다시 시계 방향으로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명홍무대의 회문이죠. 그럼 이제 원대의 회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대의 회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시계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돌아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아까랑 틀리죠. 아까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먼저 가다가 시계 방향으로 갔는데 이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다릅니다. 다르고 얘는 좀 이렇게 칸수가 몇 개 없죠. 그런데 이제 명떼, 홍문은 칸수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용돌이를 좀 많이 썼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회문이 좀 특징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중요한 이제 여의운견문. 이런 문양을 여의운견문이라고 합니다. 여의운견문. 제가 이제 보라색으로 표시를 해놨죠. 왜 표시를 해놨을까요? 이 두 칸입니다. 한 칸, 두 칸. 이 위에 거는 이제 위를 보고 있다 그래서 울어를 앙자를 써서 앙여의운견문, 앙여의운두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이제 뾰족한 부분이 밑을 보고 내려가 있는 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스타일이죠. 자, 여기도 여기 두 칸입니다. 제가 색칠을 해놨죠. 이게 이제 여의운견문, 여의운두문입니다. 명떼. 그럼 이제 원떼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벌써 잘 아시는 분들은 명떼는 저문양이 아닌데 그러실 거예요. 당연합니다. 자, 명떼를, 아니 원떼를 보겠습니다. 원떼는 어떤가요? 다르죠? 전혀. 세 칸입니다. 한 칸, 두 칸, 세 칸. 여기도 한 칸, 두 칸, 세 칸. 제가 보라색으로 칠해놓은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도 한 칸, 두 칸, 세 칸. 그리고 안에 이런 동물문양이나 이런 이제 연권문양을 이렇게 시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 파도문 같은 걸 칠해놓고 이거를 이제 허연 부분을 백화연상으로, 저기 유백으로 해서 남겨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쓸 수도 있고 혹은 여기를 그냥 놔두고 이걸 청화로 이렇게 색칠을 하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세 칸이다. 명떼는, 홍무떼는 두 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꼭 또 완벽하게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이것도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리면 어저께 본 소나무죠. 정말 소나무 잘 그렸습니다. 이 정도 그리해 수백 년 전인데 이렇게 그렸다니 참 놀랄 뿐입니다. 자, 여기 어떤가요? 여의 운견문이 한 칸, 두 칸입니다. 여기 위에도 작은 여의 운견문도 한 칸, 두 칸입니다. 그리고 여기 초연문도 쌍층으로 돼 있죠. 하나, 둘, 또 여기 있고 해서. 그리고 안에 인맥에도 칠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이런 문양만 봐도 홍무떼에 이렇게 시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의 운견문까지 봤습니다. 대별이 딱 됩니다. 여의 운견문까지. 그리고 여기 또 문양이 하나 있어서 보여드리면 이것도 이제 아까는 소나무가 있지만 여기 소나무는 없지만 이제 전지, 이게 목단문이죠. 목단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연주문처럼 동그란 알갱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화판에 그냥 흰 부분만 테두리만 나왔습니다. 여기도 여의 운견문이 어떤가요? 한 칸, 두 칸. 여기 작은데도 한 칸, 두 칸. 이런 스타일입니다. 여기도 쌍층이죠. 초연문도 하나하고 둘 사이에 또 하나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연맥이 흰 부분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아까 소나무하고 안에 있는 내용, 주문양이 좀 틀릴 뿐이지 스타일이 비슷합니다. 여기 유은, 흘러가는 구름이라고 말씀드렸고 여기도 어저께 공부한 거 복습하면 여기에 당총문이 뒤에도 있고 손잡이 안쪽에도 있다는 거죠. 여기는 뚜껑이에는 없습니다. 아까 건 뚜껑이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사진을 많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진이든 실물이든 도자기는 사실 만져보고 보고 하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의 운견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의 운견문까지만 하고 이제 남은 거는 여기 쭉 보시면 산성문, 파초수문, 해도문, 운용문 이 정도만 남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남은 것 같고 민요총화작이라는 이런 간략한 설명이 있는데 그래서 내일은 지금은 오늘이 세 번째니까 홍문 네 번째로 해서 나머지 부분 마무리하고 대명 홍문 때의 도자기의 사진이나 그림들을 있는 걸 총 도록이 됐건 책자가 됐건 다 한 번 보면서 마지막으로 리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홍문은 아마 오늘 3편이고 내일 4편까지 하면 얼추 대명 홍무제 도자기들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구분이 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만 마치겠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남겨주시면 응원이 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